와 예쁘다 그치 예쁘지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우와 나도 사고 싶다 이거 얼마야 12,000원 아 나 2,000원 있는데 아 만 원만 더 있으면 이 핀 사는 건데 만 원만 더 있으면 진짜 예쁘다 내가 딱 이거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 밥 먹고 자주 하니까 딱 이렇게 올라가서 예쁠 것 같은데 맞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어디서 만 원 안 나오나 만 원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만 원만 오바퀴 누나 죽었어 저번에 날 몰카 했겠다 야 오리온 너 어떻게 그렇게 한 치의 오천 없이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냐 아 뭐야 이거 만 원 몰카야? 얘 리온은 엄마 너무 충격 받았어 야 너 만 원 주었다는 게 몰카 당한 거였냐 누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? 누나는 안 그래? 와 두고보자 이번엔 누나 차례야 비키야? 비키야? 어 엄마 왜유? 이따가 세탁소 아저씨 오실 거니까 그 엄마 서랍 알지? 서랍에 딱 5만원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 돼? 어 알겠어 지금 나가? 어 엄마 갔다 온다 옷 잘 받아놔 어 알겠어 누구세요? 세탁소에요 어 네 잠시만요 돈 돈 돈 돈 어 5만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6만원이 있네 서랍에 딱 5만원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 돼? 여기요 감사합니다 아 만원만 더 있으면 나 급빈 살 수 있는데 그럴 줄 알았다 엄마 기다렸습니다 워왕 맞지? 맞지 엄마? 오박 퀴누나 만원 가져간다니까 어머 진짜니? 저거 봐 저 삐나고 왔잖아 저거 뭐 내가 뭐 무슨 소리야? 어머 비키야 너 일로 와봐 왜 왜 만원 그대로 있는데? 뭐가 어 왜 있지? 그럼 이 머리핀은 어디서 나왔어? 만원 없다며 아 이 머리핀 이거는 오 이벤트 한다 제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학생이어서 돈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하고 나올게요 틱톡도 많이 찍을게요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? 제가 2천원 밖에 없어요 만원이 없어서 못 사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당첨받은 건데? 아 진짜? 그렇게 해서 받은 거야? 예 리오나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아 진짜 가져갔는 줄 알았는데 야 너는 내가 어? 엄마 돈 만원 그거 몰래 가져가서 삔 산 줄 알았냐? 양심이랑 삔이랑 안 바꾸거든 역시 우리 딸 아주 정직해 비키 몰카하기 대성공 나만 당했잖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 다행이다